자 유빈 이거 잘 읽어보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배가 고파 떡꼬치를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쥐인 아줌마가 실수로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줬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유빈이 어떻게 할지 무척... 진지해. 너 아주 궁금한데? 유빈 솔직하게 나는... 나는! 나는! 아스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더 자주 한 것 같은데 아스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더 자주 한 것 같아요.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거야. 유빈이답네. 고장하지 않아요 아이들. 역시. 유빈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왜요? 왜냐하면 또 거기 다시 가면 그 아줌마가 실수로 또 더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 아줌마 계속 실수하길 바라는 거. 그 아줌마가 실수하길 바라는 거예요. 원래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입니다. 우리 영은율! 영영아 씨! 이번에는 말이죠. 입장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아 씨. 은율 군이 영영아 씨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벌써 100% 맞출 거예요. 다 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한 수위야. 그래요. 아버지 흉내 낸 거 보면. 헤드폰 써주시고요. 자, 문제를 주세요.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과연 은율 아빠는 어떻게 할까? 아빠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과연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1번, 친구니까 믿고 빌려준다. 2번,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한다. 3번, 요즘 나도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며 운다. 4번, 친구끼린 돈 거래 안 한다면 딱 잘라 거절한다. 5번, 돈 많은 다른 친구를 소개해준다. 자, 은율이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3번 나도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뭐고요? 그런데 좀 헷갈리긴 해요. 3번, 3번이랑 그리고 5번이랑 좀 헷갈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빠가 많이 울거든요. 그리고 오빠는요. 아빠 돈을 많이 좋아서 이거 함부로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속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랑 3번이랑 이거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민 많이 되나 보다. 아, 3번! 나도 힘들다고 신세 한탄. 아빠가 이렇게 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유, 대출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줄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아요. 유빈야. 돈 많은 친구다. 돈 많은 친구를 소개시켜요. 아, 그 친구는 무슨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엄마보다 돈이 엄청 적거든요. 돈이 없다고, 아빠가. 한미군.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 1번이요. 1번. 친구니까 믿고 빌려준다. 아닌데, 아닌데. 제가 원래 돈 고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이 없는데. 형 솔직하지 않잖아. 집에 있는 시간 많으면 동호박 나갈 때는 한 번 나온다고. 그게 가장 맞는 답이에요. 동호는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이요. 1번. 친구니까 믿고 빌려준다. 믿고 빌려준다. 아니요. 아빠는 돈 많은 다른 친구가 없어요. 우리 아빠는. 돈 많은 다른 친구가 없대요. 아빠는 돈 많은 다른 친구가 없대요. 안정환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즘은 힘들다고 신세 한탄을 해보고 싶은데. 얘는 뭐 한때. 그러니까. 나 돈이 없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운예이가 3번 했죠? 3번. 나도 힘들다고 신세 한탄 난다. 내가 볼 때. 제 양반 뭐라 그럴까 궁금하네요. 야 근데 이거 쓰니까 진짜 하나도 안 들리네요. 안 들리죠. 친한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아주 친한 친구가.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만 고르라면 먼저. 자, 나는 읽어주세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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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번. 나도 힘들다고 신세 한탄 하는 거야. 그런데 좀 헛갈리긴 해요. 3번. 3번이랑 그리고 5번이랑 좀 헛갈려요. 고민 많이 되나 보다. 3번. 나도 힘들다고 신세 한탄. 아빠가 이렇게 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유 대출 때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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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